환영합니다. 잘 오시소 반갑니다. 영해 만세시장 장날입니다. 영덕 5일장 문화난장 영덕 쿵떡이래요. 쿵떡. 오늘은 장이 주말장.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야 치킨도 좀 더 많네. 고구마, 현대, 고추를 만들어보죠. 아리랑이 울려퍼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코나 만나보시겠습니다. 의성만원 호떡도 있네. 의성만원 호떡 한 개 1,500원이에요? 층강다시마를 사셨네 우리 어머니. 명예 만세시장 수산물 코나입니다. 이야 우리 어머니 도루묵이 항상 말려오시네. 안녕하세요. 이야 많이 나왔네. 몰라. 누가다니. 참가다니. 상대가 크다. 어마어마해 큰일. 1,000원, 1,000,000원, 1,000,000원. 한 손에 1,000원. 1,000원, 1,000원. 싸대 싸대 싸대. 1,000원, 1,000,000원. 짐 가요 짐. 1,000원, 3,000원, 5,000원. 나는 옷 사라졌을 때 필때 빼야지 폐가 되요. 너무 무. 도루묵. 와 아구 엄청 크네 이거. 이 아구 얼마짜리 이거? 아구 엄청 크네. 엄청 크네. 대물인데 대물. 청어, 고등어, 이면수. 이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카자니, 참카자니. 아구가 많이 나와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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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마요. 다여드리죠. 고마워요. 참고은 한마리, 4만원, 두마리, 7만원이요. 엄청 좋다. 대구도 많이 나왔어요. 대구. 대구도 많이 나왔어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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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패도 나와요? 컬치. 은 companhia Profsont? definitely. 대구. 이제, ட구. 정말 Люб Amatic. 도르뱅이도 진짜 Target caled. 야이나 하지만엔주세요. 그리고, 각kry. sia . 이 년치 금청 크게 들어가네. 문어 우럭도 좋고 물소라에 와 저거 뭐야 도다린거 수산물이어야지 좋네 이렇게 해서 얼마 이거 5천원 동그랗게 만들었어 동그랗게는 등기해서 붙여먹어요 부친거구나 청가장 물가장 까치보 까치보 손질 당해놓으셨네 까치보 손질해놓은 얼마에요 5만원 5만원까지 4만원에 가져가시네 장치 물가장 장치도 많이 나와있고 청가장에 말린거 물가장에 말린거 도러먹고 오늘은 고등거가 좋네 고등거가 좋아 1만원이요 1만원이요 2마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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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치가 나와있어요 1마리 1마리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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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리 2마리 3마리 2마리 2마리 예 말린 엄청 많이 가져줬어요 아기가 요즘에 나왔네요 아기 정말에 2만원 만원 우에꺼요 안장맞는거 산만에구요 우에꺼는 많이고 뒤에꺼는 이만에 아 그렇습니다 섬치도 좋고 전어도 나와있네 지취에 갑오징어 뽈락에 뿔소라에요 다 남았네요 오 주말장에 방어 새끼도 나왔습니까 방어예요? 아니요 히라스? 이거 얼마 쎄던데요? 한마리 2만원 히라스가 나왔네요 이건 무슨 고개고 이거요? 이거 장치 장치가 요래 생겼어? 이야 청어도 많이 나왔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 영해 만세시장의 수산물 코너 풍부하네 풍부해 꽁치 꽁치가 다듬어집니다 말려 하시면서 하시나요 이 장치에요? 물메기 물메기 이런건 얼마나 시켜요? 2,4,6마리 7마리 2,4,6마리 7마리 2,4,6마리 1,4,6마리 여긴 만세시장의 수산물 코너 오늘 더웨이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신나는 공연도 공연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치가 많이 나왔어요 2마리 3마리 1마리 1마리 2마리 1마리 곰치가 엄청 좋다 1마리 strangers 네 2마리 2마리 3마리 2마리 2마리 병원 2만원에 까치 보고도 좋고 막 채 나왔네요 와 깜짝 놀랬네 제가 할께요 이거 봐봐 내 다리 탁 쳐버리네 아 테이~~ 그래 그러니까 못리래 깜짝 놀랬어요 그거 힘줬네 물가닥이 우와 막 튄다 튀어 이시가리 아니야 이시가리 네 오 영덕 오일장 문안한장 영덕 풍덕 오 그럼 10시부터 3시까지 문안한구나 와 난리가 났네 어쒸 먼저 생가르고 속이 10 период advertisement trades 관럽 관련된 다음 주에 만나요 가격을 다 써놓으셨네 영주 밥떠러지 모조 만원 고구마 모조 한 단에 얼마입니까 이 몇 줄기나 있어요 백포기 예 백포기 기준인데 백포기 넓니다 그 뭐예요 산나물? 무슨 산나물? 모둠이네 산나물 모둠 그거 얼마치야? 5천원 더 드려 너무 작아 한 주먹 더 줘 이거는 울릉도 치나물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맛있을 수 있고 울릉도 치나물은 약이야 약 이건 내가 먹어봐서 알아 얼마씩 해 이거? 꽃도 많이 나왔습니다 천리향 천리에 천리까지 간다는 향이 안개꽃도 나와있고 커네이션인지 좀 있으면 많이 팔리게 나요 외모니 향기 천리향은 3천원짜리가 나와있어요 전등산이면 이거 강화? 강화 꿀고구마 아냐? 전등산 강화? 강화에 속노란 고구마에요? 길다방 어디가든지 길은 다 있네 이게 오일장 나방입니다 이게 오일장 나방입니다 이게 무슨 국이에요? 닭게장이래요 닭게장인데 토종딱 해가지고 전부 국산을 이용해 미루나무 느타리버섯이 들어가서 그럼 얼마씩 해요? 이게 무슨 국이에요? 닭게장이래요 닭게장 미나리도 나와있고 돛나물도 나와있고 나무를 많이 주문하고 싶네요 이거 얼마 치에요? 만원이요 만원? 울릉도 취향이에요? 예 맞아요 야 이거 참외가 함봉 내려가지고 만원씩 묶어져있네 한건 다섯개 들어가있고 신내선 표고 함박원이 5천원짜리 만원짜리 방동구엉이 5천원이다 한묶음 연동은 5천원 제질했다면 맛있어요 한발만 삽천은 되겠습니다 야 이 땅콩 아냐 땅콩 뭐 잡습니까? 보는거에요? 땅콩 얼마나 맛있게요? 12,000원? 야 여기는 완전 과자백화점이에요 과자 완전히 과자를 그 이름하고 가격을 쫙 써놨어요 우와 대박집이냐 고란다 500g 5천원 어마어마하네 생각대로 5천원씩 이렇게 가격을 해놨네 종류가 엄청 많아 저 Troop 이 장빙 5천원 다섯개 오름잡아 한 백가지는 넘겠네 사탕도 사탕도, 초코, 땅콩초코, 3,000원 종류가 엄청 많네요 수백까지 되네 한 200까지 돼요? 그치? 이런 집은 처음 보네 겨울에는 더 많아요 여름이라 더 좋은 거예요 장사 어디 어디 가세요? 영덕, 영해, 울진, 후포 후포가 몇 장이에요? 후포, 38 영덕, 49 영해, 50 울진, 27 울진, 27 넓게 뒤시네, 16은 쉬고 그냥, 16은 물건가고 아 근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사탕하고 과자류 대박집이네 근데 이건 저거 좋아하는데 이거 이건 저거 좋아하는데 과자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괜찮아요 뭘 뭐 뭐 뭐 뭐 medals